거의 3천 이상의 고향을 가고, 또 오고, 그런데 안타깝게도, 안타깝게도 실향민들 네, 그렇습니다. 보고 싶어도, 만나고 싶어도, 갈 수 없는 그 실향민들의 시름을 담아서 저희 오늘 트론트 대행진이 많은 가수분들이 준비하고 계세요. 함께 해드리기 위해서요. 네, 그리고 1천만 우리 실향민들, 1천만 이상 가족이 하루속히 만났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여기서 세배를 좀 드리고 가죠? 네, 그럴까요? 여러분, 저는 박남춘이고요. 저는 강현주입니다. 인사 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, 그럼 우리 가수분 또 소개를 해서 노래 듣겠습니다. 네, 그럴까요? 김영실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당신이 좋아요. 박수를 한번 청해보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여러 사이에 당신이 사랑하는 정도 twin 당신의aste, 당신이 사랑하시는致 당신의 speed 이 세상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당신 사랑을 씌워주고 좀 더 나누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무리 어느 길이 멋지고 힘들어도 이 모습 다 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나의 소망 속에 당신을 만난 운명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니 소중한 당신 사랑을 심어주고 정답 나누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무리 없는 일이 멋지고 힘들어도 이 모습 다 할 땐 끝이 당신이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을 심어도 정답 나누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무리 없는 일이 멋지고 힘들어도 이 모습 다 할 때까지 당신이 많이 사랑합니다 당신이 많이 사랑합니다 당신이 많이 사랑합니다 당신이 많이 사랑합니다